그는 미친 사람 같았다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5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3만 킬로미터를 탐험했다 황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 그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측정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들을 수집했다 탐험을 마친 뒤 그는 유럽에서 나폴레옹 다운가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탐험을 마친 뒤 그는 온몸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다 당시 세계 최고봉 침보라소를 포함 안데스의 대부분 고산을 올랐고 모든 측정 정보를 한 장의 지도에 압축했다 그는 지식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재난을 예측했다 그가 수집한 식물은 의학의 역사를 바꾸어 놨다 3년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 노새 그리고 수집품들과 함께 곳곳에서 갈 길을 막는 강은 혼몰태계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그는 3년간 모은 동식물 표범들이 물에 훼손될까봐 두려웠다 나귀가 강한 물살에 넘어질까봐 홈볼턴은 나귀를 한 마리씩 데리고 똑같은 강을 몇 번씩 반복해서 건너야 했다 수많은 수집품 때문에 또 난밀한 독특한 땅 때문에 그의 탐험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남아메리카는 다른 대륙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형을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는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7천 킬로미터 길이로 뻗어있다 대륙의 동쪽에는 대초원 팜파스와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 우림지역이 펼쳐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아마존과 주변 원시림은 수천 년 동안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품볼턴은 아마존 상류지역을 탐사한 뒤 베네주엘라 카르타헤나에서 시작 안데스를 따라 남아했고 검준한 고산지대를 3년 3개월 동안 걸어서 그의 탐험지역 중 최남단이었던 리마까지 내려갔다 오직 두 발에만 의지했던 처절한 시간들을 지나 마침내 그는 남미 끝을 배로 돌아 태평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남미를 횡단해 태평양과 만나겠다는 이런 오랜 꿈을 이루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페루의 수도 리마. 리마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인구 900만의 대도시다. 3,100만 명의 페루 인구 중 약 30%가 이 도시에서 산다. 1535년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리마를 스페인 남미 식민지의 거점 도시로 세웠다. 1802년 10월, 컴벌트는 이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대지진에서 막 복구됐고 도박이 널리 유행했던 이 도시 자체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페루 연안에서 지금도 볼 수 있는 수십만 마리의 새떼들이었다. 페루에서는 1,800여 종의 조류를 볼 수 있다. 브라질에 이은 세계 2위의 조류 서식지다. 페루 북부의 관압페 섬. 새들이 같은 종들끼리 모여 앉아 있다. 이 섬에는 약 60만 마리의 새가 사는데 가마우지, 페리칸, 그리고 삐께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가 모이는 이곳에 사람들도 모여든다. 사람들은 농사지열 대지도 없는 이곳에서 맨땅을 계속 파낸다. 사람들은 이곳에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이 땅과 흙 자체가 돈이다. 이 흙은 새의 배설물인 구하노다. 훈볼트는 리마에서 구하노를 발견한다. 원주민들은 이곳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온 비료가 바로 구하노라고 했다. 훈볼트는 구하노의 성분을 분석해서 기록했고 구하노를 자신의 방대한 수지품 속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구하노를 유럽으로 가져갔다. 구하노의 성분의 4분의 1은 요산 1804년 9월 프랑스 보르드에서 구하노를 분석한 버클렌과 프랑스와는 구하노 성분의 4분의 1은 요산이며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질소가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30년 후 영국의 네스빗은 구하노가 일반 비료에 비해 33배의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구하노는 유럽과 미국 농업혁명의 기폭제가 된다. 1840년부터 40년 동안 무려 2천만 톤의 구하노가 페루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됐고 구하노는 페루 최고의 수출 상품이 됐다. 세의 배설물이 최고의 비료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어떻게 새의 배설물이 최고의 비료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바다에서 먹이를 잡아먹을 때를 제외하면 새들은 많은 시간 섬에 머무르며 부활을 하고 둥지를 지킨다. 수십만 마리의 새의 배설물은 지표면을 가득 채우고 말라붙게 된다. 새의 배설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햇볕과 바람에 의해 자연 건조되어 단단하고 두껍게 쌓인다.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질소 성분이 이렇게 자연 농축됨으로써 구하노는 최고의 비료가 되는 것이다. 새들이 먹이를 찾으러 나간 자리에서 구하노 채취가 시작된다. 단단한 구하노를 쪼개는 일을 마치면 바위 틈에 낀 고운 구하노 입자들을 일일이 쓸어 모은다. 구하노는 자연이 주는 보물이다. 그냥 포담아 팔면 한 포당 우리 돈 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다려야 한다. 1860년 볼리비아령 아타카마 사막에서 대량의 구하노가 발견됐다. 채굴권을 놓고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과 칠레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고 칠레가 승리했다. 본격적인 국제자원 전쟁이었던 이 전쟁의 결과 볼리비아는 해안선을 잃고 내륙국가가 되었다. 화학 비료가 등장하면서 구하노 가격은 폭락했고 더 이상 서구 열강들은 목숨을 건 확보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하지만 구하노는 이제 유기농 비료로 사용된다. 한때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구하노 산업이 유기농어 붐을 타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페루에는 구하노가 생산되는 섬이 21개나 있다. 이들 섬에서 아직도 생산되는 구하노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난한 페루 서민들을 먹여 살린다. 퓸벌턴은 늘 외라고 묻는 사람이다. 그에겐 또 다른 질문이 생겼다. 왜 페루 앞바다에는 수십만 마리의 새떼들이 있는가? 아마도 먹이 때문일 것이다. 새들의 먹이는 멸치다. 거대한 멸치대로 인해 엄청난 새떼들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왜 이렇게 멸치가 많은가?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며 이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바다가 이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퓸벌턴은 페루 앞바다를 조사한다. 그는 조수 간만의 차이를 재고 바닷물의 온도를 측정했다. 미마에서 트루히오까지 페루 앞바다 100km 범위에서 측정은 수차례 반복됐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다. 트루히오 연안에서 잰 해수 온도는 15.8도. 까야오에서 잰 해수 온도는 15.5도로 비슷했다. 그러나 같은 위도상에서 잰 먼 바다의 온도는 27.2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왜 열대의 바닷물 온도가 해안 가까이 오면 큰 폭으로 낮아지는가? 거대한 차가운 흐름이 남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비밀은 남극에 있다. 얼음대륭 남극은 남미 연안으로 차가운 물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해안가의 바다 온도는 낮아진다. 페루 앞을 흐르는 한류의 성격을 처음 밝혀낸 훈볼트를 기려 지뢰학자 베르카우스는 이 한류의 이름을 훈볼트 해류라 명명했다. 페루 연안은 모두 해안 사막이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데도 신기하게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거대한 사막을 이룬다. 페루의 이카 사막. 모래성은 끝이 없고 사람들은 샌드지이프를 타고 폐속질주의 짜릿함을 맛본다. 페루의 이카 사막이 다신다. 팅! 페루의 이카 사막은 이 기후는 남미의 독특한 신비로움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바로 천 년 이상 보존되고 있는 미라다. 건조한 기후는 시신의 습기를 다 빨아들인다. 이로 인해 살과 머리카락까지 천 년 전의 상태 그대로 보관된 미라가 만들어진다. 페루 해안 사막지대의 총길이는 2200킬로미터, 폭은 최대 50킬로미터에 이른다. 이 거대한 자연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놀랍게도 훈볼트 해류의 그 비밀이 있다. 차가운 훈볼트 해류는 해안가에 공기를 식혀 하강기류를 형성한다. 적도에서 불어온 고온다습한 바람은 페루 내륙에 도달하기도 전에 하강기류로 인해 피로 다 내려버리고 내륙에는 건조한 바람이 불고 해안 사막이 형성된다.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표면에 해수면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증발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편서풍 지역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한류가 흐르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주변에 큰 사막이 형성되어 있고 훈볼트 해류가 흐르는 페루 앞바다는 세계 최대의 어장 중 하나다. 이 바다에서 잡히는 수많은 어류 중에 훈볼트 오징어가 있다. 페루의 오징어잡이 배들은 1년에 무려 300만 톤의 훈볼트 오징어를 잡는다. 더 잡을 수도 있지만 정부가 어획쿼터를 만들어 놨다. 왜 이렇게 훈볼트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지 어부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훈볼트 해류는 남미의 칠레에서 페루를 따라 북상하는 한류다. 남미 대륙에서 불어오는 남동 무역풍이 따뜻한 표층수를 태평양 쪽으로 몰아내면 그 자리에 남극해에서 온 차가운 심해수가 용승작용을 통해 해수면으로 떠오른다. 이때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영양염과 식물성 프랑크톤도 같이 떠오르게 된다. 프랑크톤을 먹고 사는 멸치대가 몰려오고 멸치대를 먹으러 다양한 어종이 오고 다시 훈볼트 오징어가 온다. 세계 최대의 멸치호장은 이와 같은 자연적 배경 아래 탄생한 것이다.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는 어두워져야 시작된다. 쉴 틈 없이 훈볼트 오징어가 갑판 위로 올라온다. 잡자마자 오징어의 내장을 빼낸다. 이것은 더 큰 오징어를 잡기 위한 미끼다. 보통 잡히는 오징어의 길이는 1미터 정도. 무게는 평균 50킬로그램이다. 하지만 종종 대형 홈볼트 오징어도 잡힌다. 혼자 들어올 이게 너무 무겁다. 며칠 동안 잡은 오징어가 15톤 배로 오징어를 가득 채웠다. 훈볼트 오징어는 자연이 페르에게 준 선물이다. 오징어 배 선원들은 항구에서 2시간 거리의 바다에서 4,5일의 작업만으로 배를 오징어로 가득 채운다. 15톤짜리 배가 15톤 무게의 오징어를 잡아 씻고 귀양하는 것이다. 오징어를 비롯한 풍부한 수산물들은 폐류에만 있는 음식 문화도 만들어냈다. 이것은 오징어의 잎이다. 가장 부드러운 오징어 잎을 먼저 휘뜬 후 레몬즙을 붓고 소금간을 한다. 여기에 채소를 섞으면 폐류의 대표 음식 세비채가 된다. 이 세비채는 귀양하는 선원들의 아침 식사다. 폐류의 어획량은 세계 2위. 수산물의 수출액은 연간 34억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정도. 나라를 지탱하는 산업이다. 홈볼트 오징어는 가공 공장을 거쳐 전 세계로 수출된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홈볼트 오징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남태평양 서안에서 홈볼트 오징어를 비롯한 수많은 어류가 잡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홈볼트 해류 때문이다. 어획량이 큰 대부분의 어종은 홈볼트 해류를 따라 존재한다. 남미는 야생동물의 천국이다. 아마존 정글을 대표하는 동물은 몸 길이가 10미터를 넘기도 하는 아나콘다. 그리고 고양이과의 맹수들이다.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 알티프라노에는 상상을 초월한 생명체가 있다. 그것은 산의 광물질로 인해 붉고 푸른 호수에 사는 수만 마리 홍악대다. 훈볼트가 가장 높은 곳에서 사는 생물이라고 한 콘도르도 있다. 대평원 야노스에는 거대한 쥐처럼 생긴 설치료 카피바라가 산다. 수많은 멸종위기종들도 이곳에 있다. 남미의 최남단, 파타고니아의 빙하 주변에도 생명체들이 있다. 가장 많은 것은 훈볼트 해주를 따라 사는 훈볼트 펭귄들이다. 장대한 남미의 해안선을 따라서는 수만 마리 물개와 바다표범들의 서식지가 있다. 이들과 더불어 수천 종의 새와 물고기들이 어울려 살아간다. 훈볼트는 가능한 한 많은 동물들의 표본을 수집하고 하나하나를 상세한 스케치로 남겼다. 이것들은 인류의 자산이 된다. 매우 고속한 기온을 interested든 다행히 jouer한 것이다. 이 문을 선택하러 가다. 댄스 중에서 시작한다. 보통 유럽 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은 자연사박물관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브라치오사우루스의 실물이 전시된 베를린 자연사박물관. 이곳의 다른 이름은 훈볼트 박물관이다. 훈볼트는 200년 전 여러 탐험에서 수집한 동물 표번들을 이곳에 기증했다. 그를 비롯한 초기의 기증자들로부터 전 세계의 동물을 받아 분류하고 이를 통해 동물과 인간을 연구하는 자연사박물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의 기증품은 양서류, 조류, 어류 등 다양하다. 특히 훈볼트가 남미에서 가져온 다양한 광석은 이 박물관이 전 세계 광석의 75%를 보유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곳의 수집품은 상상을 넘어선다. 전시실 뒤편의 방 한 곳에는 전 세계 모든 악어종의 표번들을 모아놓았다. 이 모든 수집품들은 어른과 아이들에게 나를 둘러싼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의 자랑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알코올 속에 넣어 보존한 27만 점에 달한 웹 컬렉션이다. 이 방대한 자료를 통해 동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활용되는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DNA 조작, 인간 유전자 판독 같은 첨단의 과학들은 많은 부분에서 인간과 겹치는 유전 정보를 가진 동물들을 기초 자료로 사용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미에는 왜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나스카의 대지 그림이다. 예수 탄생 전후에 존재했던 나스카 문명은 짧게는 4미터, 길게는 10킬로미터 길이의 손을 땅 위에 그어서 거대한 형상들을 그려놓았다. 나머지 타워주기 스페인의 유전자 판독을 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가, 왜, 어떤 이유에서, 도대체 무슨 도구를 이용해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았을까. 끝이 보이지 않게 길게 뻗어있는 선을 보며 우리는 끝없는 호기심을 품게 된다. 품벌트는 이와 같은 호기심, 즉 왜라는 질문을 통해 이전의 탐험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남미의 문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1802년 8월, 품벌트는 페루 까하마르카에 도착한다. 까하마르카는 잉카의 고향 같은 곳이지만 품벌트는 이곳에서 잉카의 문명을 쉽게 찾아내지 못한다. 품벌트는 묻는다. 왜 수천 년을 이어온 문명의 흔적이 없는가. 그는 이곳의 역사를 통해 그 답을 찾아낸다. 까하마르카에는 잉카 대 바니오, 잉카의 온천이 있다. 이 온천은 잉카 대제국의 왕 아타울파가 이용하던 왕의 온천이기도 했다. 1532년 스페인 정복자 피사로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자 아타울파는 이곳에 진을 치고 스페인군과 대치한다. 피사로의 군대는 172명의 병사와 말 37마리가 전부였지만 이들은 철과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피사로는 아타울파와 면담을 요청했고 아타울파는 피사로와 만난다. 피사로는 성경책을 건네며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지만 아타울파는 거절한다. 그 순간 매복한 피사로 군대는 기습을 하고 아타울파 왕은 포로로 잡힌다. 피사로는 지금도 남아있는 이방에 아타울파 왕을 감금한다. 사로잡힌 잉카왕 아타울파는 피사로에게 제안을 한다. 만약 나를 풀어준다면 당신에게 황금을 주겠다. 이 방을 내 키보다 높은 양의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아타울파는 잉카제국 전역에 있던 금을 모아 피사로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사로는 약속을 어기고 아타울파를 잠수한다. 그리고 잉카제국의 모든 유산을 파괴한다. 홈볼트는 이 문명 파괴에 대해 당시에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강한 분노를 피어난다. 가하마르카엔 아직도 잉카엔 후예들이 살고 있다. 가하마르카엔 아직도 잉카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 가하마르카엔 아직도 잉카엔 후예들이 살고 있다. 노래방용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이 촬영 현장의 배경은 잉칼 성지 꿈베 마요다. 신성하고 신기한 바위들 사이에는 인공수로로 맑은 물이 흐른다. 이 물은 잉칼인들의 식수원이면서 동시에 의식의 재료였다. 잉칼인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신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이 신성한 장소에는 그들 문명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다. 그것은 상형문자다. 그 의미는 아직도 해독되지 않았다. 잉카는 상형문자 위에도 키프라는 매듬 문자가 있었다. 잉카의 역사책에는 세금 징수원들이 이 키프를 이용해서 세금 징수액을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흔벌턴은 키프문자를 포함한 잉카의 모든 비밀들을 풀고 싶어 했다. 잉카의 역사책은 이 시정에서 영어의 인공지원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의 인공지원을 지적해 주세요. 이 시정에서 들은 인공지원을 지적해 주세요. 그의 인도에 대한 징수는 지적해 주식으로 들은 인도에 대한 인공지원을 지적해 주세요. 이 시정에 대해 이해가 나를 지적해 주세요. 훈볼트는 잉카의 언어를 배웠고 정복자의 시선이 아닌 그들의 시선에서 잉카의 문명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밝혀냈다 그 중 하나는 잉카의 놀라운 석조술이다 그 중 하나는 잉카의 기를 차지압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아래와 하나는 잉카의 끝인 줄 알 수 Sara 그리고 인천하나 이제 땅에서 물을 감동하게 됩니다 그중에 바로 끊고를 감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요소한 주니 microscopic 부분을 맞다 이 땅에 관한 곳은iciones 잉카인들은 바위를 두부 자르듯 잘라내고 회반죽 없이 건물을 완성시키는 기술을 수백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홈볼트가 가장 안타까워였던 것은 이 찬란한 문명의 비밀들이 단절됐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기술들이 전성된다면 그것은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마주친 거의 모든 잉카의 유물들을 측정하고 스케치로 남겼다. 이런 작업을 통해 홈볼트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그들의 문명은 우리 문명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존중함으로써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 홈볼트는 남미에도 유럽 못지않은 문명이 있으며 원주민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문명의 길이라고 여겼다. 그 반대는 야만의 길이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걸어온 야만의 길을 홈볼트는 증오했다. 19세기 유럽에서 태평양에 도달한 유일한 방법은 마젤란 해업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1914년 파나마 운하가 개통하기 전까지는 남미 대륙을 따라 끝까지 내려간 뒤 마젤란 해업을 지나야 비로소 태평양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홈볼트는 다른 루트로 태평양을 만났다. 그는 남미 대륙을 육로로 관통했다. 신발이 다 헤어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고 마침내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태평양을 보았다. 그리고 또다시 왜 라고 물었다. 반복된 측정과 관찰은 홈볼트 이후 더욱 발전된 놀라운 통찰을 이끌어낸다. 베루 앞바다에는 남극으로부터 거대한 한류가 흐른다. 한류는 프랑크톤을 통해 멸치대를 부르고 다시 멸치대는 수십만 마리의 새들을 부른다. 새들은 구하노를 만든다. 구하노는 바다 건너 유럽에서 농업혁명을 일으켰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하노로 먹고 산다. 홈볼트 해주는 또 거대한 사막을 만든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막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많은 문명들을 남겼다. 홈볼트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왜 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게도 주목해야 하는가를. 그릇의 말은? 그가 이어가 수신이 있는 것들은? 이치에서의 전략은 인테나 공간이 아까는 소정인데요. 저에 대한 소정은 단체를 유지할 때 품질한 것입니다. 바다에 대한 인테나 공간에 따로 감정한 것입니다. 이 논란은 다음 상태라고 사막을 통해 우리는 인테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사막을 통해 공개하면 달rats입니다. 다행 against God의 인테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행을 영향을 이료. 아 nau 아 아 아 아 아 라이너 스스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